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레이저 코리아의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최범석 본부장입니다. 레이저는 아시아, 미국, 유럽에 본 지사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게임업체하고 많은 커스터마이징 제품이라든지 게이머를 위한 슬로건 자체가 포게이머, 바이게이머로서 게이머를 위한 제품들을 저희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약속을 하고 제품을 생산, 개발하고 한국 시장을 위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가장 인기가 있는 제품은 이 마우스군이고요. 특히 출시가 되지 얼마 되지 않은 와이러스렌 무선 마우스고요. 이거는 USB 타입으로 유무선이 똑같은 스피드를 낼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맘바라고 해서 나가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나가라고 해서 MMORPG에 최적화된 마우스로서 옆에 사이드 버튼, 총 버튼 수가 17개가 돼 있고 각각의 편리하게 매크로 기능을 써서 어느 누구보다도 빨리 레벨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키보드로서는 라이코사라는 키보드고요. 이렇게 하면 매크로 기능을 마음대로 유저들이 세팅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우레탄 코팅으로 돼 있어서 이런 접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베타뉴스 블록원 회원님들도 많이 레이저 제품을 사랑해 주시고 베타뉴스에도 무한한 발전이 있기를 레이저도 같이 협력하고 도우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